쇼핑 김영환, 메이스적으로 앞에 윌리엄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돌면서 슛! 윌리엄스 수비 성공! 빨리 나가야죠 아웃남바죠 메이스 선수가 급했죠 지금 윌리엄스의 수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메이스적으로 열렸습니다 적당히 짧은 슛이었구요 윌리엄스가 파고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줬습니다 이런 윌리엄스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뒤쪽에서 윌리엄스가 지금 리바운드 가담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메이스. 위원 윌리엄스 수비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이제 윌리엄스 그냥 지나치는데요. 공의 리바운드 태배! 지금도 윌리엄스 선수가 멋지게 장례를 시켰는데요. 윌리엄스 통통 튀면서 밑돌파! 자, 한 점 차로 추격하는 부산케이트 중간에서 스틸을 하는 윌리엄스 워네더컴! 리얼 윌리엄스가 역전을 또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메이스를 뚫어내도요. 뒤쪽에 김종규가 버티고 있어요. 2초, 1초. 썸니라! 썸니라! 메이스와 윌리엄스의 해결. 힘을 업하고 들어가요. 브락슛! 이런 윌리엄스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롤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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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드컴!